등궁의 궁금증 해결 등궁의 궁금증 해결 등궁입니다 등궁의 궁금증 해결 등궁의 궁금증 해결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찬넬캡입니다 찬넬캡 봉지에 200개씩 포장나요 찬넬캡은 찬넬에 꽂아서 쓰는 제품이고요 찬넬캡을 이렇게 들어와서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떼야 돼요 떼서 껴야 되는데 꽂아 쓰는 제품이고 41에 25 이것도 이렇게 꽂아서 찬넬은 보통 두 가지를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건가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41에 41 41에 25 41에 2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넬 사이즈가 41에 41과 41에 25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넬캡도 똑같이 41에 41 40에 2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고문망치를 쳐서 이렇게 끼우셨잖아요 아 예 예 이게 꼭 고문망치를 써서 끼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이 찬넬캡을 보시면 옆에 테두리에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유가 찬넬캡이 잘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먹고 들어가요 찬넬이 낄 때 먹고 들어가서 잘 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빠지지도 않아요 잘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어저께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최차장 그 찬넬캡이 자꾸 빠져 헐렁거리고 잘 빠져 그렇게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에 하향이 그러면 저희 제품이 맞나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대봉지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잘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저희 제품이 아니고 타사 제품일 겁니다 저희 제품을 다시 보내드려 볼게요 그래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어저께요 2000개를 다시 보내드렸는데 음 잘 껴지고 안 빠진다고 전화 그래서 대봉기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다 이렇게 턱을 져서 먹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빡빡하게 들어가서 빠지지도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 현장에서 작업시에 찬넬캡을 꼭 끼워야만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꼭 끼워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데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그러니까 좀 날카로워요 이렇게 보면 이 티수가 얇은건 더 날카롭고요 위험하죠 또 미간상에도 보기 안좋아요 이 안에 다 보이니까 이 찬넬캡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관상에도 좋고 안전하기도 하고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전에 옆에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왜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아, 이 날카로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이 참넬캡이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끼다 보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보고서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다 보면 좀 반대쪽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그냥 낄 수도 있고 안 맞고 이렇게 돌려서 끼고 돌려서 끼게 돼 있는데 저희 삼각형 이 마크는 이 뾰족한 부분이 위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꼈을 때 이렇게 끼지 말고 화살표 윗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체결을 해라 라고 하는 의도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넬캡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좀 연구를 해서 나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재질이 어떻게 되나요? 아, 재질은 이거 PVC인데 연질로 해서 연질 PVC로서 약간 부드러운, 딱딱한 재질이 아니고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약간 몰랑몰랑한 이렇게 몰랑몰랑한 재질로 연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어볼 거 없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참넬캡 40일의 25와 40일의 40일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등붕이. 다시 할게요. 네. 네. 너무 지쳐보이죠? 지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등붕이. 위험중.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참넬캡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옆에 차가 지나가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그것도 아닌가 참. 힘들네. 카메라만 들이대면 긴장해. 힘드시죠? 아니, 이게 안 될 거 같은데 참 긴장해. 아니, 이게 안 될 거 같은데 참 긴장해.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oyó